성북구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안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. 군은 오는 11일 장위 전통시장에서 소방서 및 경찰서와 추석 연휴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전통시장 장보기 활성화를 위해 고객 유치 행사도 진행합니다. 오는 7일과 9일 사이에는 정릉시장에서 전통음식 체험 행사를 진행하며 기름시장은 4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5천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합니다.